제 2라운드는요? 준희씨? 네!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눈치와 순발력은 기본이죠! 그렇습니다! 그렇습니다! 자, 다같이! 찌를! 찌다! 잡아주고, 어째! 다가가 나오면, 나오면, 나오면! 잡아줘요! 걸어둬건, 가라고! compression comoист 1라운드 sawmen Berノores 몇 마리? 두 마리? 잡았다! 놓쳤다! 잡았다! 우린 두 마리 잡았다! 놓쳤다! 잡았다! 우린 두 마리! 놓쳤다! 잡았다! cra видите 상 kat 두 마리! 맞다! 야, 너희 픽션이 너무 안 좋구나 아, 역시 멀어서 잘 안 들린다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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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 우와 어? 근데 그럼 벌칙이 아닌데요? 근데 원래부터 되게 있었던 것 같으면 잘한 병원 네... 어찌됐거든요 3마리4마리 3마리! 5마리! 3마리! 5마리! 4마리, 5마리! 벌칙이 안 들렸죠? 네 저는 들렸어요, 네 저는 들렸어요. 자 그럼 시작할게요. 몇 마리? 다섯 마리! 잡았다! 놓쳤다!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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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! 잡았다! 잡았다! 세 마리! 세 마리! 잡았다! 잡았다! 지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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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형이야! 그래봤자 대기차이 있어. 그래봤자 대기차이 있어. 어떻게 할까요? 처음이니까 쇄골 살짝. 약하게. 처음이니까. 그 자식인데 요즘에 이런 라인이 유행인 거 같아요. 어깨가 살짝 보여야지. 저기. 어 썰린다 썰린다. 조금만 해. 잠깐! 조금만 해. 자자자자자자자. 이게 이게. 어? 지효! 가슴 털린다. 가슴 털린다. 가슴 털린다. 이런 탄댕이. 그만해요. 오케이. 이뻐 이뻐. 괜찮다. 이뻐요 진짜 이뻐요. 정말 시크하고. 오 맨.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. 지회를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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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경쟁을 계속 보는데 주인아, 표정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, 보고 있으면 겁나요 막 흥분돼가지고 아, 괜찮았다 처음에 쥐를 잡자 신고 못 붙죠? 괜찮았다 처음에 쥐를 잡자 신고 못 붙죠? 진짜 잡혀요 다시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? 시작 쥐를 잡자,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주리 씨랑 저만 계속 걸리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기 싫어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 따라가게 진짜 나이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엠블렛끼리만 쳐서 쥐를 잡자 게임을 해보는 게 어떨지 스무 분하고 저하고 자리를 바꿔요 네 몇 마리? 세 마리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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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리 누나가 상당히 자르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주회를 드릴게요 여자들의 마음을 아 바스트 포인트 바스트 포인트 그런 것 어 접속됐어 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못 올려나? 자르니까 그림이 어 어 왜 여기 붙이면 되지 아 어 어 어 아 근데 제가 하니까 너무 조금 전에 보셨어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길네 여길네 좋대 우리 쪽으로 가까운 쪽을 죄송합니다 와 잘 잘린다 이게 포인트에 딱 안 맞을 때는 옷을 좀 잘해서 잘 맞을 때는 옷을 좀 잘해서 해볼까요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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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하네요 한 번도 더 잘라야 돼요 왜요? 원래 두 명이 사는 거예요 두 명이 사는 거예요?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었나요? 하나예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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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왜 남 거지? 저만 그런 거예요? 형 제 마음 아니잖아요 어린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걸 뭘 대단한 거라고 네가 붙여 다 진짜 같아요 네가 붙여 다 진짜 같아요 아 그거 다 붙여 봤잖아 진액을 위해서 잠깐만 둥아 누나 말도 그냥 치워 치워 그래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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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히 여기서 보면 그림이 무서워요 제가 붙여야 안 될까요? 그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하하하 brother